오늘 한 분이 조선일보에 이완예대 교수님을 하신 분이 글을 참 잘 쓰시는데 아주 절제된 언어로 한국의 앞날에 대한 글을 썼네요 제목은 납치당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납치에 대한 그런 내용은 그분은 일체의 언급을 안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아마 본인이 글을 계속 써야 되니까 조선일보의 입장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첫 총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2021년도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0.2% 줄어드는 그런 일이 아마 첫 해모아입니다 2021년이 사실상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아주 연평균 점감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경제성량률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0.2% 줄었네요 2020년은 0.1% 늘어났고 2018년 0.4% 늘어났는데 총인구 감소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감소세 한 사회에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일찍 경험했고 경험했으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가장 장기적인 의사결정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되면은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또 낳는 경우도 있지만 계획 출산을 할 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개입되는 것이 출산인데 출산에는 영양력은 여러 가지가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삶이 좀 나아질 것이다 예유가 있을 것이다 옛날 분들은 그런 거 없어도 많이 낳아서 키웠지만 지금 사람들은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민감하죠 사회 전체가 장기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거의 준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회 전체가 특히 이렇게 보시면은 교육 문제 요즘에 이제 그런 현재 제도가 교육교부검 제도 때문에 대학은 돈이 전혀 가지 않고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초중고교는 돈이 남아서 뭡니까 고민을 오래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그 고민을 해온 거죠 대학 경쟁력은 좀 심각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니까 대학 교수님들도 대부분 뭡니까 교환교수 나가가지고 애들 밖에서 공부시키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본인들이 잘 아니까 대한민국의 교육 상태를 그런 정보가 대부분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기를 낳았을 때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커질 건지 공교육 기능이 거의 뭡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교육비를 얼마나 치료해야 될지를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면 쉬운 예로 그 많은 세금을 때리 부어가지고 60조 70조 아마 들어갈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에 영어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한국의 공교육이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그렇게 화랑이지만 반도체 인력 공부를 못해가지고 난리법석을 지금 들어와가지고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장기적인 과제잖아요 역대 정부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과제지만 이런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교육비 부담을 줄여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공교육이 경쟁력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쓰는 고위관료들도 다 자식들을 밖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 가계라는 것이 하나의 경제당이지 않습니까 국가도 하나의 경제당이지 않습니까 가장이 되면 반듯한 사람 같으면 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계를 이끌지 않습니까 저축을 어떻게 하고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아이들 교육비를 얼마나 드리고 아이들 진로는 어떻게 지지해야 되고 그게 다 중장기 계획을 갖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내가 볼 때는 날탄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미래를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그런 사회 같습니다 이런 교부금 문제가 돈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남아가지고 온 전신에 낭비하는 것이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대지 않습니까 대학을 십 수년 채 수업료를 여러분들 등록금을 묶고 놓고 대학에 돈이 없어가지고 몸 쩔쩔매는 거 아무도 여러분 탔질 안 하지 않습니까 해결하려고도 안 하죠 연금 때문에 내일 모레 부도가 나도 뭡니까 관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참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우스운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화여자대학교의 박성희의 커피하우스에 글을 참 잘 쓰십니다 납치당한 민주주의부터 되찾아야 된다 선거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죠 언급이 없지만 납치당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하면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뭐가 납치당한 것에 우선순위 1번인지 알 겁니다 아무도 되찾으려고 안 하잖아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만 애가 타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서울북도에 나오고 사법고시 되고 그 좋은 머리 때문에 대법관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번에 이런 판결문 내놓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난 손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 잘 살아라 잘 먹고 너희도 여기서 새끼들 다 키울 테니까 잘 살아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한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가는데 선거만큼 중요한 골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300명이라든지 국회의원들 내일 모레 산수 값산으로 갈 값이 뭡니까 내 자리만 심각하지 않습니까 선간에 있는 그 많은 여러분들 임직원들 다 관계없잖아요 내 먹이 내 먹이 돼지나 계속 먹이를 찾는 거죠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잖아요 이러니 앞으로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박성희 커피아웃을 지은 박성희 이대 교수도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옛날에 그래서 한번 언급했지만 납치당한 민주주의부터 되찾아야 된다 뭐가 납치가 됐습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무도 되찾을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나는 내 눈엔 흔히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